2층 관리실의 비밀번호에 끼울까 봐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4개를 주문 부탁합니다. 2층의 무시무시한 녹색괴물이 그려진 그림의 녹색괴물이 바라보는 벽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까먹은 것 같지만 전화 방지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녹색괴물. 녹색괴물. 녹색괴물이 바라보는 방향. 그게 아니야? 여기잖아. 맞네. 오오오. 크리퍼 녹색괴물. 크리퍼. 퍼즐 조각 한 개 있는데? 뭔데? 녹색괴물이 바라보는 네 곳. 아! 네 곳. 네 곳이라고? 응. 그럼 여기 다 있다는 게? 아니. 여기가 또 크리퍼 그림이 있는 데가 있어. 1층에도? 어? 두 개. 두 개가 한 번에 있다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아. 3층에도?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 1층에도 있었고 2층에도 3층에 있었어. 아닌가? 그럼 내가 1층 갔다 올게. 2층에니까 반대편에 있을 거야. 2층에서만. 2층에서? 여기 3층이야 형. 여기가 없나볼까. 2층으로 내려가려면 이리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 맞어. 도답이라서. 너 그쪽으로 가봐. 나 이쪽으로 갈래. 형 이미 늦었어. 우리 같은 곳으로 갔어. 여기. 파. 아이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여기야. 그러니까. 어. 여기에도 있다. 세 번째 거. 여기를 바라보는 게 여기. 여기를 바라보는 게 여기. 다 먹은 거네 그러면. 네 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끝. 자. 이거 퍼즐 어디에 쓰는 거 있지? 그 퍼즐 퍼즐 퍼즐. 3, 2, 7, 9. 그니까. 그 2층 2층 2층. 2층이었다고? 그게? 여기가 2층이잖아. 퍼즐. 퍼즐 맞추는데 여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2층 아니었나? 엉? 넘어가자 일단. 3층이었나? 3층인가? 3층인가? 퍼즐. 어디라고 했지? 퍼즐 맞추는데 이거 있었잖아. 그니까. 3층으로 알아. 3층? 3층. 교실. 어디였지? 3층 창고? 아니 어떤 교실이었어 아까. 아냐 아냐 아냐. 교실 아니었어?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곳이었어. 일단. 벽이긴 한데. 뭔가 좀 특별했어. 빨간색 양색 있잖아. 어어. 다 빨간색. 아까 빨간색 양털. 일단 다 보면서 가야지 그럼. 아 4층이야 얘들아. 아. 레알? 어. 그때 4층 뭐 어쩌고 써주시잖아. 어 여기 퍼즐있다. 2층 관리실. 미친. 미친. 김? 여기나. 여기여기. 감 감 감. 퍼즐 조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아. 아. 여기가 2층이지? 아. 어. 음. 한분을. 호스트님. 한분을 불러봅시다. 우리 호스트님. 네. 아유 우리. 떡장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분명. 저거 그거 하고 있어. 여기. 왜 손요? 형. 승인. 승인. 지 vê. 승인. 승인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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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진행해야지. 하핳. 여기. 2층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하. 나 2층 발간실이라 해 뻔했어. 간을 기로 안 한게 다행히 생각해 뭐야 이거 아이씨 아 나 라임 진짜 개차만 잘래? 아니야 뚫고 가면 돼 뚫고 가면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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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허허 우리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나도 가고 있어 핑핑 나 어디인지 몰라 이거 퍼즐 어디 갔어? 어! 또!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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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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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층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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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래 나 있는데 관리실 관리실 오 스폰요 여기 어 라임아 거기서 뭐해? 뭐해? 일로와 알았어 갈게 그냥 일단 스토리 진행은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는 스킵은 해야돼 유튜브에 영상 올리려면 맞아 여기에서 끊겼잖아 관리실 오는 데에서 아 겁나 힘들다 거미줄에서 여운을 맺거든? 그 순간 땅을 내려와서 튕겼어 바보 높던네 바보 높던네 아 튕기지 어 높떴어 저기 온다 왔네 가자 어 뭐지? 2 3 2 7 9 맞나? 3 2 7 9 어 맞아 맞아 2 2 2 7 아 잠깐 2 이게 아니라 님 3 2 2 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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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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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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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 나 하나 없어 어? 내가 먹었어 이 형 이 형 내가 먹었냐? 아 뭐 먹지 말라고 여기 여기 중앙 중앙 님 바라보는 곳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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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뭔데 아 잠시만 님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E라고 쓰인 종이를 하나 넣었거든 응 A라고 쓰인 종이요 E라고 쓰인 종이 1 2 2 2 4 A와 E 하하 어딘가 열린 거지 이거 어딘가 열린 거야 가자 가자 이제 님들 응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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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어디 안갔나? 1층 안갔는데 1층 안간데 1층 안간데 한 곳 한 곳 있는 거 같아 관리실이 알려나? 여기 관리실인데 잠깐만 나 1층 갔다와볼게 한 번 아 저 거미줄 지긋지긋하다 거미줄에서 여묵 써봐 아이 꺼져 어디지? 나 2층 갔다와볼게 일단 우리 2층 행정실은 갔지? 어? 어 안녕? 다 먹었어? 아니 엄크 총 4자리이므로 4개의 퍼즐 조각을 찾아 끼워놔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해 엄급이 없으면 합니다 뭐지? 어? 수박 잠시만 하나 잘못한 거 같아 행정자료 더러워진 편지 아! 아! 맞아 루인 어 그거래 그거 뭐지? 그 그걸 풀면은 어 그 행정 그 문이 열리는데 청소도감이 아 진짜? 어 그게 열리는 거래 외초에 열려 근데 여기 버튼이 있잖아 근데 여기 버튼이 있잖아 근데 여기 버튼이 있잖아 근데 여기 버튼 이름 뭐였어? 몰라 여기 누가 막았냐 버튼 아 근데 2층 창고 맞아 원래 여는 거 창고잖아 잠깐만 어? 아닌데? 여기 아니라 그게 열린대 관리실 관계자의 출입금지 아 그쪽이다 아 그럼 그쪽으로 가야되네 반대 반대 야 우리 왜 이렇게 바쁘냐 바로 가는 거 봐 개무서워 아 1층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 나눠진다 2층이야? 아 여기서 갈리네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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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실 관계자의 출입금지 거기 여기 저기 왜 아 진짜 라임이 진짜 여긴 양호실인데 여기 여기 열렸다 열렸다 여기 아 이거 라임이 아니고 와 개쩔지? 오오 공포스러운데 어디 어디 얘들아? 여기 여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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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들어가지마 공포스러운데 우리는 탈취년자야 그래서 내가 너 붙을거지 뭐야 뭐냐? 소름 돋다 어디야? 기공포스러워 2층 2층 올라와 오야 씨 빡 뿌 미친 턴 미친 턴 미친 턴 야 여우모비 아무런 쓰지 말아 얘들아 훅 훅 간다 야 들어가면 돼 여기 오른쪽 비커 와 화학실 아 씨X야 비커비라는 줄 알았네 아 저 저 비커비라는 줄 자 누군가 여기 전 오늘 이곳에 갇혔습니다 오늘 방학시였잖아요 전 밤늦게까지 화학실에 가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내보니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먹을것도 없는데 너무 배고파요 방학이라 밖에 아무도 없을거 같아요 무서워요 분이 많이야 걱정하시겠지 너무 무서워요 배고파요 어둡고 죽고 외롭고 제가 지금 이 일기다기는 이거 더 무서운건 문 뜬 사이로 누군가를 계속 날 지켜보는거 같아요 아마 저 과장사용이 있죠? 그리고 눈빛이 시선이 너무 더러워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거 같아요 사실 방학 끝나고 밤늦게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소희 아저씨한테 나가라고 해서 잠깐 화학실에 두고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방학신날 2교시는 정상수업이 있는데 1교시간만 화학이었거든요 화학실에 가다가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손이 비굴을 들고 있었는데 그 후로 정신을 잃고 전 이곳에 쓰러졌어요 그 녀석이 저를 가던 녀석 같아요 아 방금 보고 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배고파요 쩡쩡쩡 공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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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다 들고 다녀야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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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 화학실로 가는 거네 어, 화학실이 어느 kor 화학실에 죽은 여자 있어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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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개새 이앗 어.. 나 큰 해정 왜, 너 누구 붙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 쥬사천난 사람이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녹화하고싶은데? 괜찮은데? 아 이층 화학실 여기다 잠겨있어 너무 귀엽네 화학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네 저 화학실 아직 안썼는데 저 화학실 아직 안썼는데 돌연사급인데 저 진짜 어디 여기? 여기 여기 화학실 여기 안 박혜 났어? 잠깨 오오오 분위기 있다 와 직시 데미지야 염화수소래 위님 여기 스토리 진행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어요 네 그거부터 읽죠 그럼 여기 여기 아래아래 스토리 스토리 누가 계속 뭐 먹는 소리가 나와 너가 먹는 소리니? 이거 엑소 이거 뭐야? 이거 신문 어디서 나온거야? 그 교장식 아 그거 왜 뿌렸어 자 읽어봅시다 학생 한 명에 손에 염산이 묻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으니 걱정 마시고 양호실에서 연고와 반창고를 가져주세요 참 양호실 여성 1층에서 두 생명 사이에 마스터키를 꽂으시면 됩니다 마스터키를? 두 생명 사이에? 마스터키 있어 한 여학생이 한 여학생이 모 고등학교 화학실에서 전신에 염산이 뿌린 수체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나왔던 A군에게 처음 발견되었으며 사망하지 일주일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은 방학실로부터 지난달 지난 날짜와 일치하며 이 학생은 방학실 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패 상태가 그렇게 크지 않아 수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 타살이었는지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층 2층 부 관리실에서 한 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개학식 때 발견되었으며 부패 상태가 매우 컸습니다 이 학생은 관리실에 가처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 역시 방학실 때 관리실에 갇힌 것으로 추천됩니다 현재 모 고등학교는 불과 몇 주 사이에 두 명 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큰 추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한부모님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학년 6반 한 남학생이 자살하는 것까지 더해져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오오 아 불쌍해 결국 죽었어 여러분들 모두 추천 같은 게 적힌 부탁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어디 걸어가는 거지? 양호실 1층이지? 1층 2층 2층 양호실로 가라고? 응 형 응 일단은 난 그 두 생명의 생명은 나을 것 같거든? 두 생명부터 갈래? 아니면 양호실부터 갈래? 일단 있는 거부터 가는 게 나 아 오케이 있는 거부터 일단 양호실부터 가자 가사 아 진짜 이거 동물이 없애봐 기신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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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blank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 오 열렸다 요거요거요거 오 개절만들었다 오 개절만들었다 이제 양호실로 가는건가 양호실이 어디지? 오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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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고민이 된다면 그건 양호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케이스 같은데 상담실에서 선생님들과 상담해보는게 어떠겠니? 뭐 맞는소리가 들린데? 야 상담실 몇층이지? 얘 동맞았어 상담실? 아까 2층 그 뭐였지? 끄트머리? 이리와봐 2층 끄트머리 있었어 2층 잘 만들었다 어? 벽에 있었는데? 저쪽인가 그러면? 반대쪽인가? 아니 3층인가? 기다려봐 상담실? 응 3층 거 같은데? 아 3층 창고 아 개가네 저쪽이네 어 난 이스터이글을 본거 같지만 아니야 뭐야 뭐요? 이스터이글도 있어? 어 아니야 아니 이거 저기 어차피 스토리 치는거 같애 일단은 나중에 갈려고 뛰지마시오래 미술물 부품 창고 미술물 부품 창고 뭔가를 발견했어 여기도 미신을 외환하겠다 쪽지에서 뭘 했어? 상담실 일단 상담실로 가자 그럼 도무실? 도서관? 4층인가? 여깄다 상담실 여기에요 내려와요 여기 여기 어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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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여기 아 저기구나 아 여기도 왜 이렇게 더럽냐 상담내용 피상담사의 버튼 상담내용 중 아 잠만 아 아 김치사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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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를 누구에게 털어낼 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싶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요 그냥 제함을 선생님께 알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것 같아요 이 버튼을 각 학교 노란벽에 설치해보세요 1학년 교실에서만 verg 겐준님 어 이 이 그룹 aliment rom Trade 지키지 못해. 하나는 썼지? 6 하나 썼고 일단 다 돌아보자. 어. 일로 일로 일로. 여기가 이 지름길이야. 아 야 미치겠네. 부장실 지름길 보수. 4개. 4개를 했지? 응. 일단 다 돌아 봐야겠네 그럼. 2층 아니야 근데? 아니 이제 3개 남았어. 저기 하나 열었어. 여기 1층. 1학년 교실에만 있대. 없네. 없어. 2층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앞에. 오케이. 어. 다시 열어. 바로 가져가. 0이라고 써준다.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10반에 또 있었잖아. 가자 1학년 10반. 2층 위층 위층. 1층 아니야? 아니야. 위층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다. 바로 여기. 여기다.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잠깐만. 우리가. 여기가 1학년 10반이지. 아 뭐야. 2층에도 10반이 있는 거야? 응. 음. 7라 숙지니. C라 숙지니. 0이라 숙지니. A라 숙지니. 2라고 숙지니. 찾았어? 아니. 하나 더. 잠깐만. 뭐지? 한 것만 더. 그러면은 1학년 4반? 건너가야 돼. 그럼. 우리 몇 반까지 있지? 1학년. 교실이 11반까지 있지 않아? 11반이었나? 맞아. 11반까지 있는 걸로 기억해. 건너편으로 가야 돼. 아. 우리 여기 몇 번 돌아가냐? 2학년 3. 2학년 9. 먼저 이 학교의 구조가 너무 의심스럽다. 3학년? 여긴 3학년인데? 뭐야. 1학년 다음에 바로 3학년이라고? 아. 건너가야 될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2학년. 아. 이쪽으로 가는 거다. 3. 2. 1. 저기다. 저기. 더 넘어가요. 1학년 11반. 어? 거기야. 어? 거기야? 아. 여기 있다. 학생의 쪽. 오케이. 이 그 선생님이 있죠? 전 선생님께만 그 이야기를 꺼냈으면 했으니까요. 양호실 붉은 양털을 파보시겠어요? 비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공이 틀어주고 정확하게 대비됐고요. 양호실. 아. 양호실 또 가야 돼. 양호실. 양. 양호실? 1층. 1층. 아. 맞아. 1층이야. 근데 우리 가지 않았어? 아. 그냥 갔는데 또 가야 돼. 밑에 양털 파야 됐었어. 아. 이거 은근 은근 개고생이네. 어. 맞네. 내가 본 게 스토리네. 어. 나 그거 이스터 익은 줄 알았는데 아깝다. 개장식이. 개장식이. 한번 심심해서 파봤는데 진짜 아래 길이 있냐. 개장식이. 혼자 다니지 말라니까. 어. 미친. 가지마. 어디있어? 그거 떨어질걸? 어. 깜짝이야. 왜 개무서워서 나 바로 나왔어. 근데 이건 뭐야. 이 종이. 7이라조킹종이. 7이라조킹종이. 0이라조킹종이. 야. 이 개. 거기 들어와. 어. 아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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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C. 야. 이거 아까. 아까. 봤잖아. 이 공간. 이곳이 저의 비밀장소에요. 설마 누구랑 같이 오신건 아니겠죠? 이 글의 글의 선생님이. 잠깐만. 설마 여선생님이겠어? 선생님 혼자서만. 뭐래. 먼저. 지금 양. 내가 해볼게. 한번. 7이라. 아니. 조금 리모델링만 했어요. 7이라조킹종이. C. C. 아고 적힌종이. 그만해 이 새끼야. 0 적힌종이. 0. 0 적힌종이. 어. 어. 열렸어. 요. 오. 나 가봐. 나와봐. 어 나와. 어. 중사체가 있어. 어. 철검이다. 쇄고리. 읽어보세요. 여기. 어. 루인. 응. 여긴 내가 뚫고 갈게. 아. 시커물. 아. 뚫는거 같은데. 아. 아. 나봐. 나 철검 있는데. 빠가드라. 어. 그러네. 헤헤헤. 그래요. 이미 죽였어요. 시체 옆에 있는걸 칼로요. 자료수사 선생님도 이제 죽어야죠. 제가 어디있게. 어. 이 방 안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유를 읽는 순간. 제가 등장할거에요. 칼을 들고 말이죠. 스읍. 이리로 가야된다는거지? 나와봐. 아이씨. 숨어있었다는게 여기 안에 숨어있었던거야? 3층 열쇠. 읽어보세요. 야 필요없는것 좀 다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 그 스토리 진행으로 꼭 필요한거 같은데. 모든 책이. 아니야. 아니 그냥. 해결한거는. 그냥 둬도돼. 오렌지죽지. 운좋 선생이. 선생님 새끼.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니. 진짜 눈치채가 아는거야. 학생이 왜 고민짜데. 왜 아는거지. 선생님. 선생님. 운좋은 줄 알아라. 3층 창고 열쇠. 3층 가자. 아이제 드디어 3. 3층으로 가는구만. 학생이. 학생이. 대단한거같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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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3층. 글로 가야돼? 어. 여기로 가도 되긴한데. 저쪽으로 가도 돼? 난 이쪽이. 이쪽끼리 익숙해. 아우. 드디어. 이. 부술수도 있구나. 아. 그러네. 어. 그래도 교장실이 빨라. 뭐. 아냐. 아냐. 그거. 제가 미리 출발해서 그래. 아 그렇군. 여기 3층. 어디로 가래? 3층. 창고. 창고? 저기다. 저기 끝에. 엄청 끝에.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 비술물품이잖아. 저. 더. 더 돌아가야돼. 어. 돌아가서 끝에야. 저. 저기 있다. 아. 멀다. 아. 멀지. 아.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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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쓰지마라. 저거 쓰지마라. diesem. 블리선. 다 냅는다. 여기, 여기 하나 더있어. 물리실 열쇠하고. 뭐 열쇠하고. 이걸 너무 몰아주는데 이거. 인체댓병 가질살람. 그럼? 미술부품 창고에 있어 미술부품 창고에 있어 어? 얘들아 응? 가지마 내꺼려 하지말라는거 꼭 해요 저 새끼들은 몰라 너 어디야? 너 거기서 뭐하니? 안열려요 어디? 안열려요 오기라 해 빨리 열어주니깐 어? 님 저 님들 뒤에 있는데 어? 뒤에 있어 어? 나 왜 때려? 어? 이게 낚시를 걸어 아니 진짜 방금 봐 어? 어? 뭐지? 어? 어? 등 뒤를 조심해 응 인천트병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아니요 미술부품 창고였어 미술부품 창고가 저기지 인천트병 그냥 있는게 아니었어 흠 올리.. 레벨 올리래 흠 아 진짜? 올려놓으래요 흠 야 레벨 올리자 티네비 IPGA 됐죠? 몰라요 올려놓으래요 루이나 레벨 올리자 여기 구리선이 있어 야 이거 건들지마라 뭐 표시난거 없거든? 뭐 만지지나 맞아 만지지마 만지지말라니깐 예산상 계속 건들여 흐흐흫 오 어 야 구리선 몇개야 지금? 열 세 개 개마나 루인 거.. 거기에 뭐없어 아무거나? 응 이게 물리실 알 세 물리실 어디야? 가만있어봐 루인 너 레벨 시켜야지 아까 물리실 2층이었나? 어디였지 3층 아냐? 3.. 어 여기도여다 바로 여깄네 저기있네? 제발 한번 나오네 어우야 일단 분 좀 밝히자 아! 진짜 물리실이다 물리필기 루이네 여기 몇이야? 나 E A N D 엔드? 가만히 해봐 여기에 뭔가 있거든? 물리실필기 버튼 A N E D 게이트 모든 버튼도 눌러야 작동하는 게이트 O R 게이트 한 버튼만 눌러도 작동하는 게이트 N O T 게이트 모든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회로 불이 서는 일종한 정치 A N D A N D면 모든 버튼도 눌러야 돼 루이님 왜요? 미술실로 오시죠 음 미술실에서 좀 상담 좀 합시다 여기를 열어보십쇼 여기 일로 오십쇼 이거 막대기와 실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와 실 아 뭔지 알겠다 마크를 아시셨다면 뭔지 알 겁니다 어 어디에 막대기와 실이 있어 맞아 이거 쪽지부터 오케이 미술실 괴담 알아? 밤 12시에 저기 미술실에 머리자국생들이 공중에 두욱둑 떠서 인간을 찾아다니네 인간을 먼저 빼앗기 위해 뭐 다 뻥이겠지만 레알? 어? 레알? 몰라? 어쨌든 뭐 어쩌라고 이제 일단 활을 활을 만들고 발라 거기다 아 인센트병 괜히 준게 아니네 그 무한 무한을 붙여야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인센트병을 괜히 준게 아니야 무한 붙여야돼 무한 가지고 와야돼 우리한테 다 몰빵해 아 넣어둬 얘들아 우리 전기를 받아 아아 멈춰 잠만 우리 모를 어디있었어? 모를 거기 행정실 행정실 1층 행정실 아씨 거기까지 가야돼? 아 진짜 노가닥 게임이야 아 나 짜증나네 탈추맵이 탈추맵이 슬슬 짜증나라 아 진짜 누구냐 나와라 아 작추랑 이거 편집 해야되는 난 뭐냐 이 부분 편집하시죠 예 1층이냐? 행정실이 1층이었냐? 어어 1층이었어 실효 그거 알아? 뭐? 이거 제작한지 2년 됐을걸? 아 2년 클라스 루인 그거 알아? 우리 이미 plays 한지 1시간 더 넘었다 1시간 19분 됐어 조용히 오 그래 오우 소름돋네 와 이거 1시간 반이면 깰줄알아 압소름 행정, 양호실이네 행정실 여기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있잖아 바가드랑 왜 글로 가? 여기 있다 모르모르 아아 수환하시죠 수환술! 자 해보겠습니다 활 넣으면서 이름을 루 시로 시로 사냥용 활 자 루이님 그걸 만드셨다면 화살이 없어요 그거 만들면 되요 또 화살도 만들면 되지 아까 부실있던데 부시돌과 룬씨 따라오십시오 부시돌 안가졌는데 거기서 어디에서 부시돌 있는데 부시돌 안건드렸는데 그럼 일로 가자 부시돌 가지러 여기 있다 아 맞아 3층인가? 자 가자 만들어줘 우리 3층 올라가야돼 화살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소름 자 이거를 이제 그거에 다 맞춰 엔드게이트를 열어야 돼 일로 일로 아 다 누르고 있어야 될거 아니 그 화살로 화살을 쏴서 한꺼번에 다 맞춰야된다는거야 한꺼번에? 아 아이 다 다 다 일단 맞춰 그러니까 하나씩 다 맞춰야돼 먹지 말고 먹지마 오 잘 맞추네 옳씨 야 반경 1미터도 안되는데 열렸어 열렸어 뭐 열렸다 다른데가 열린건가 여기다 아 여기네 세모 구멍이 있다 뭘까 어? 아 이거 아까 있었던거 아니야? 여기 있었어 할래알 에이씨 어 저기 열렸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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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여긴 뭐야 니 집이 이거 보잖아 바로 앞에 세로 모양 여기 아 어디에다 설치하란거야 모르겠어 그냥 일단 다 설치해봐 그냥 바닥에다 해봐 이거 여기야 아 바닥에다 해봐 그냥 꼬는 데가 없으면 바닥에다 하는거지 뭐 아니냐? 아니면 말고 옆에 아니야? 옆에 안되어 이거 표지판 때문에 어머네 여기 미친놈이? 아 딱 가기 전에 이거 챙겨가 했어? 여기밖에 없어 어 했어 그러면 그걸 눌렀단 말이지 뭐 뾰로롱 순적은 없어도 어? 뾰로롱 어디갔어?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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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학급에서 교육목으로 정한턱목 뭐야 어디간거야? 아 그 그 뜻 알겠다 뭔데 그 푼? 도서관 그푼으로 그푼으로 이걸 받잖아 우리가 규모실 잘 새가 도서관이 있어 어 어 도서관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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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규모실도 있어 이제 도서관인가 와 드디어 도서관이다 아 되게 어둡네 이게 공포탈출맵인지 멘탈탈출맵인지 파란색일까? 여기 여기 파랑색 멘탈탈출맵 연결해 여기 파랑색 여기가 파랑색 여기 파랑색 연결해 연결해 이거 부셔 여기 빨간색 빨간색 어디있어? 빨간색 정반대 그니까 기억자로 계속 연결하면 돼 봤나? 폐로 잘 만져야돼 어 이거 리피터 드셔야 돼 리피터? 리피터 없지 않아? 없어? 이거 닿긴 다 그러면? 안 닿을텐데? 안 부족해 부족하다고? 세 개 부족해 두고 온건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야 교무실 아니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중객이 아닐까? 안 보여 교무실 가야돼 야 교무실에서 얻는거일수도 있어 연장선하고 여깄다 여깄다 구리연장선 여깄다 구리선 저게 있어야지 닿는다니까 아 다있네 구리연장선 하나밖에 없어? 어 하나로 충분해 붉은색으로 시작하는건가? 아닌데? 아니요기요기요기 하나를 부시고 중간에 여기요기요기 이정도 이정도 아니 이거 지금 작동안하고 있잖아 지금 저거 켜야지 어 됐다 아 파란색이 켜는거다 노노 그 연장선을 껴야지 그거 다 돼 나와보라고 아니아니 끝은 머리에 그니까 저기가 안통할 때 거기다 해야지 봐봐 이러면 안된다니까 아니 여기 중간중간 더 가야돼 내가 좀 더 갈라했는데 님들이 안된다며 맞어 너 맞아 빰뽀야 빰뽀? 암뽀? 됐다 그렇지 이래야지 되지 근데 뭐 뭐가 열린거야? 뭐가 열린거야? 뭐가 열린거야? 뭐가 열린거야? 아파 답이 없어 우리 뭔가 멋있게 했거든 지금? 뭔가 머가리가 잘 들어가긴 한데 일단 우리 수색좀 하자 머리 진짜 개무섭네 오 님료 예 이게 뭐죠? 어디요? 문이 열렸어요 3학년 2반으로 따라와 문이 열리네요 3학년 2반 어 여기 내 금방 안 돼 일로와봐 루인 가만히 있으라 자 떨어져 오 오 무서워 어디야 어디야 아야 얘 너무 어두운데? 오씨 개무서워 떨어져 거기에서 어디야 야 거기 우리 그푼이 있는데 있지 3학년 2반 그거 어디야? 거기 그푼이 시키세요 3층 3층 도서관 앞에 바로 규질이냐 도서관 앞에? 도서관 앞에? 아 아 여기 2학년이잖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네 여기야 여기 그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야 여기 그니까 위로 올라가서 아 뭐 어디야? 3층 3층 그니까 3층 아 3층? 어 그 그 도서관 앞에 얘들아 다 조용히하고 조용히하고 야 라임아 응? 이거 읽어 내가? 두큰두큰 때리고 싶다 땡땡년 땡월 땡일 헤드라인 뉴스 땡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사고 발생 땡 고등학교의 지하실에서 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미라가 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모르며 땡 고등학교는 점점 공포의 학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땡 고등학교 측은 지하실 출입을 막고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으나 땡 고등학교의 명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남은 거 여기밖에 없지 미루 하자 내가 선봉할게 뭐 미루야? 아 미루야? 10대 진짜 쉬워보이긴 한다 어? 찾았다 벌써? 뭐 줘봐 겁나 쉽네 그래 아 니 때린다? 뜯어보자 운이 많아 나와 아 배제하는 거 무서워 종이 있다 오늘 밤 나 일찍으로 가겠어 어 루인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어디 찾았어 수도관리실 이거 그냥 오른손의 법칙으로 따라가면 되겠지 지하창고 A 열쇠 어? 그럼 나가야돼 안되네 어디? 이제 나와야돼 지하창고 A 열쇠인데 그니까 나와야돼 아 저기 밖에 있어? 아 왜 이렇게 귀찮지 이거 그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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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래 아 여기구나 일리라 수도관리실 수도관리실 아 씨 저쪽 또 가야돼 우리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나 해봐 앉네 일로 일로 어딘데 이쪽으로 안 솔직히 갔던 곳 또 가야돼 응 좀 귀찮아 이 게임이 어 잘못 온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나와 어 잠시만 닝 아 임 매덕에 준 긴춘 어디 많아 어 게드로 물은 대부분 썩어 같다 심한 악취가 징동한다 이 학교는 근처의 호수에서 물을 잘 끌었을 듯 윗 윗 어 어 물이 아직도 공급되고 있으니 말이야 와 그러게 자 이건 시로가 읽어 어디 쪽지 진짜 많긴 하다 음 땡땡신문 땡땡신문 땡월 땡열자 이음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지하수도관리실에서 부패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하수관에 껴있으며 시체는 하수관에 껴있었으며 물에 부풀러져 있었습니다 어? 물에 부풀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의 화장실에서 썩은 물이 나오자 지하수도관리실을 관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음 고등학교의 지원자가 매우 줄었고 여전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수입니다구나 이야기 끝 이야기 끝 이야기 끝 여기서 다시 깔아보는 거 없네 여기 두 개 더 있어 누군가의 쪽지가 PS라고 하거든 PS? 여기 노인 여기 PS 아 맞아요? 5층 창고 열쇠를 이 관리실에서 일어분을 갔습니다 5층 창고 열쇠를 이 관리실에서 일어분을 갔습니다 아니면 이미 관리실이 오다가 어머나에서 일어분을 갔습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사다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사다리 어딨어 사다리 사다리 관리실입니다 사다리? 흠 루이님 예 그 PS에서 오류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5층 창고가 아니라 4층 창고입니다 어? 아 맞아 5층에 창고가 없지? 5층이 옥상 네 5층은 옥상입니다 왜 옥상에 창고 있을 수도 있지? 이거 뭐야? MA 어? MA 그건 힌트 단어 힌트 단어 힌트 어디로 가야 돼? 다측? 나가야지 야 올라가 뭘 올라가요? 연락대만 하자 길을 찾으면 되지 여기 아니야 이쪽 이쪽 야 그냥 나와라 올라와라 얘들아 그래야겠다 솔직히 갔던 곳인데 길은 개척하는 곳이야 너 올라가 너 무슨 건누인 근데 왜 여기 이거 있어 올라왔는데 야 아예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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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넘어가 스토리상 됐어 네 스토리상 넘어가자 일단 어 넘어가 일단 아 여기 올라가 어? 어? 여기로 뚫어도 되는 거야? 어 새창살 뚫으랬어 아 경찰청 새창살 아 잠깐만 그러면 아까 거기도 부실 수 있지 않나? 4층 4층 일단 4층 가야자 일단 4층부터 가자 그러면 왜 나 두고가 너가 와 나 무서워 원래 낙오른자는 머리 누가 레퍼드에서 그래 여기임 레퍼드에서 너도 기다리지 않아 4층 창고 일로 일로 초아 우빙 야 잠깐만 이거 우빙 아 여기여기 루인 아 진짜 개들이네 진짜 빨리 알아? 앙 앙 근데 내가 4층 창고 열쇠가 없어 어? 뭐라고? 열쇠는 야 빈교실 어디 있어 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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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빈교실 열쇠가 있거든 나한테 어 빈교실 그 3층 3층 내려가야 돼 1층? 어 응 아까 그거 표시판 없었던 그 교실 말하는 건가? 잠깐만 빈교실이면 4층인 걸로 기억하는데? 빈교실이면 4층이겠지 남는 데가 4층밖에 없는데 4층인 걸로 기억하거든? 4층 뒤져보고 안 되면 3층 가 빈교실 열쇠니까 철문되어 있는 거 찾자 루인 나 따라와봐 여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있어 1층 저거구나 여기 빈교실이야 빈교실 도움방 교실인가? 저기가 바로 어 특별반이네 크으응 여기가 바로 크으응 특별반 아 봐 어 다를것 없는데 크게? 클래스 1 2 3 4 5 6 7 8 야 여기다 두면 안 되지 그레이드 요로이 그레이드면은 단계, 플래스 이건 또 그거 같애 스위치에다 놓고 띡뚝딱뚝딱 하는 거 같애 스위치가 없잖아 그니까 관리실에서 가져오는 거 같애 또 구해야 돼 이거를 병병 가져와서 또 이걸 해야 되고 근데 또 힌트가 없어 룩인님 오늘은 여기서 그만 룩인님 뭐라고? 탈출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 예스 솔직히 4층까지 왔잖아 다 제가 사다리를 주면은 스토리를 진행해 오겠습니다 사다리 어디냐? 지하로 오십시오 아, 그거 나 그거 같애 사다리 얻어가지고 나 거기 올라가가지고 모래 뚫고 지라는 거 같애 모래를 뚫고 4층 창고 열쇠를 염병 획득하시오 저게 검색의 힘인가? 어디? 그냥 모래 뚫자 그냥 아니 그냥 사다리 탈 것도 없어 보여 사다리 사다리 필요 없잖아 맞춰봐 아니, 맞춰봐 사다리 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사다리 오.. 얻었다며 얻었다며 누가? 몰라 아까 누가 사다리 어? 뭐 있었다고 하면서 떡 있어 이 사다리가 도움이 될 것이라 서져있는 거 맞는데 그걸 먼저 발견하는 건 얘야 음 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일로 안와 저기요 지하창고 B 열쇠 있는 사람 지하창고 B? 어 여기 안에 사다리가 있는 것 같거든 아니야 관리실에 있대 관리실에 있대? 그럼 여기 아닌가봐 미안해 여긴데 지하창고 B 열쇠 찾으면 또 말해라 일단 수도, 수도 뭐시기에서 야, 사다리 가져오는데? 루인 루인 어? 어디 있었어? 여기 아, 제대로 안 짖었네 여기 봐봐 여기 문제야 문제 일단, 일단 뚫자 그거 고쳐봐 아니 짐 뚫지마 짐 뚫지마 갈게 야, 공부 게이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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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씨 어 자첸 찾고 있어요 가자 야 이거 그럼 사다리 버릴게 근데 이거 솔직히 잘 만들긴 했다 그리고 바로 사천 창고로 가면 되나? 응 아, 아씨 쪘어 아이고, 내 머리야 아, 쪘어, 쪘어, 쪘어 아, 멀미나 아, 다시 가야돼, 또 아, 진짜 극혐 아, 우리 무빙 연습시키려고 이러는 듯 그니까 연습하러 잘 되네 제발 제발, 하느님 맙소사 아, 제발 여우미가 여우가 여우, 여우무빙을 못하고 있을까 여우무빙을 못해요 여우무빙을 못해요 야, 들어오지 말아봐 다 들어왔는데 요청서 와, 레버 두 개 야, 그거 맞네 빙교실 맞네 기다려봅 한 학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진 학급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학급을 제거하지 마시고요 네, 4학년 빙교실 잠깐만 한 아니야, 아니야 한 학급이 없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본 게 뭐 있지? 1학년 1반 아, 야 알겠다 이거 몇 층까지 있냐 3학년 6반 3학년 6반 3학년 7반 7반? 아니야 6반인가 그러면? 6이 끝인데? 3학년 6반이네 레버 두 개야, 레버 두 개면 레버 두 개, 그레이드 아, 3학년 그레이드가 학년 6 6? 6, 6, 6, 6 해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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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야, 싫어, 밟았어 6 아니야 잠만 나, 나 둘러보고 와야 되나? 나, 나 둘러보고 올게 사병 가, 사병 나 2층 갔다 3학년 8반 있고 나 여기 대룡 볼고 있을게 3학년 7반 있어 3학년 8반이 있으면 6반도 있겠지 아니, 이게 3학년이 있는 게 아니라 2학년이 없을 수도 있어 1학년이라 그니까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만 찾아봐 야, 아까 맨 밑에였나? 그거 철문으로 돼 있는 거 거기가 어디였지? 루이님 알아냈어요 2학년 1반이 없어요 아, 거기가 철문으로 돼 있었나 아마 2학년 1반이 없어 가자 어, 열렸다 누군가에 쫓아졌어 이 방에 그림을 떼어내고 별 모양의 퍼즐 조각을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별 모양의 퍼즐 조각은 수도관리실에 금의관 블록을 방문시기 바랍니다 뭐라오? 하아 수도관리실 아우 우와 좀 작작해라 진짜 개대로 간다 우리 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아래야? 이거 그래도 하나 다행히 닉돈이랑 같이 안하겠다 닉돈이 던졌을텐데 이거 우리 왔다갔다만 한 20분 찍었어 오르막길 내리막길 소름 돋는다 나도 이러니까 학교가 망하지 이러니까 학교가 폐교하지 아이씨 이러니까 학교가 망하지 폐교할만하네 뭐야 블록이 어떤거야? 금이 간거 금이 간거? 여깄다 이거? 이거 아 저거네 뭐야 부스랬어? 응 중이잖아 아 그러게 바보? 깜끄만해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안 보겠어 뭐 얻었어? 어? 네버 별모양의 포도 조각 어? 별모양의 포도 조각 별모양? 별? 이 방에 그림 야 다시 올라가야돼 여깄어 여깄어 나한테 내 들고왔어 이미 어디 들고왔어 여기 그 방에 그림이야 미친 왜 하.. 이게 금이 간 블록이 어디에 없나 흠 야 근데 그 방에 그림이면은 그냥 아무그리만 떼도 되잖아 새끼리 약파는거 그림 두개있었어? 아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왜 두그러져 하난데? 다시 올라가 아니 너 하나있었나보지 아 그런가? 빠가야 아씨 이제 진짜 아아아 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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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한계가 온 것 같다 즐겨 뭔가 살치맵이 아주 재밌는데 아이 되게 이게 녹아다가 심해 전파보다 심해 뭐야 다 올라갔어? 어 빨리 올라와 어 그러네 이 게임은 혼자 있으면 뭐 오더라 나타나더라 어디였지? 뭐 어디로 가나가지? 2학년 몇 번 아냐? 뭔소리야 이상한 교실 빈교실? 4층 4층 빈교실로 가야되잖아 아휴 몇층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3층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4층이네 이제 우리 마지막이 옥장이구나 어 아닌데? 여긴데? 아아 이거 어디로 간거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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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할 것 같아 지금 나도 토할 것 같아 아 나 지금 엘민하거든 아아 루인 우리 비밀의 방이 그 그 빈교실의 그거야 옆에 열린 곳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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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뭐한거임? 뭐야 내가 늦게 도착했는데 왜 내가 먼저 왔음 우리 대단하네 참 뭐야 이거는 야 나와봐 야 야 시루야 어 이 그림이 어디 붙어있었어? 여기 어디 거기 여기 어 니가 바라보는거 여기 여기 어 그래 거기 여기 여기 나와봐 야알 위에 열리는데 생물실 열리 생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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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야된다는거고 나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어디 3층? 여긴 어 어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여기다 여기다 바로 앞에 있네 들어가라 어우 나와봐 나와봐 어우 이런게 생물실이구나 사람 머리를 사람 머리도 여기다 야 좀비가 생물이야? 야 좀비가 생물이야? 나와봐 얘들아 잠깐만 쪽지 소문 이 학교가 왜 먹먹군대 빼고 창문이 없노지 알아? 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대 어느 날 한 야곱생이 창문을 보다 자살을 했던 아이와 눈이 마주셨고 그 후로 미쳐버렸대 그래서 대부분 창문을 폐쇄했을 때 알았지? 무섭지 않아? 생물실에서 해부하던 개구리가 갑자기 살아나 마치는 반드시 정확히 해야한다 개구리 영원히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결론은 마치지 좀 갖다줄래요? 열쇠는 어디나 했더라 음 음 아 기억 안나네 실습이나 합시다 두번째 줄 학생 뭐하시는거죠? 번호 뭡니까? 째려보는 겁니까 지금? 노트 가지고 나오세요 노트 얼마나 필요했는지 볼 봐야겠군요 파뜩 나오세요 이름 이름이라지 학생 어서 나와요 뭔 소리야 이거 순간 찔렸어 나 나 나 봐봐 잠시만 두번째 줄의 학생 하나 여기야 두루인형 나 그것좀 봐줘 나 못들었어 너냐? 너냐고 뭘 꼬라봐 꼬라보지 말랬지 내가 작작 뭐라고 음 보지 말라고 보지 말랬지 기억이 안나네 잠만 너 두번째꺼 다시 줄래? 그 음악실 어쩌쩌고 음 악실 두번째 노트를 을 파라 그래 그것때문에 다 첫번째 글자를 다 읽어봐 음악실 바로 옆에 있지 나 그것때문에 바로 좁을 한거거든 열자 열지 말아봐 잠만 같이가 어 오케이 이거 루인이 파야돼 그냥 TV를 살게 어 루인이 왔어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야 여기 여기 두번째 아 상자다 옥상이다 가 가자 받아 누군가에 대해 난 오늘 큰 결심이다 손해 카드를 들었다 이 칼로 이 학교 전교생이 반을 죽인gli 내 모습보다 살고 싶으면 옥상으로 올라가 난 고속부지기 때문에 옥상은 못가 난 지금 내 자신 잘 Con 수 없어 다 죽여버릴까 으으으으으으으 옥상이야 드디어 드디어 아 루인 옥 상 일단 시란한테 TP 좀 야 근데 옥상 가도 탈출이 되냐 왔네 뭐야 해기 부르는거 아님? 하아...하아... 그 글쌍이야 열어 어? 뭐야? 오? 오? 우와 괴롭다 내려가고 싶지만 용기 안난다 이 근처에 좀 둘러볼까? 뭔가 슬그러워겠지만 뛰어도 안 좋지만 뛰지마세요 얘들아 엔드 그동안 즐거워 뭐야 이게 끝이야? 사다리 있네요 잘 읽어주시죠 누가 남겨주는 축제다 이 학교엔 이 학교엔 사이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코는 이 학교를 학생들에게 죽였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라 죽은 동성애자 학생 화장실에서는 자살했으나 목매달은 시체는 학생의 자신의 절반에서 발견되었죠 누가 그랬을까요? 그 사이코는 한 학생에게 한 야학생에게 염산을 뿌려 죽으셨습니다 그로도는 도중에 마주친 학생도 덩달아 감금하여 죽여버렸죠 아마 방학실 때였을 겁니다 지하실에서도 한 시체가 발견되었죠 그 학생은 둥개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그걸 목격한 어느 한 학생은 수도관리실에서 최후를 맞아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모두 자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목성에 올라온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 밀쳐졌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의 착생은 대부분 폐쇄되었죠 끝내 그 사이코는 구둠교 시인과 함께 야자의 남은 학생들은 대부분 찰로질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죠 그 사이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요? 그 사이코는 하나도 못 잡고 말입니다 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 사이코니까요 학교와 폐교가 동무태로 동시에 사라진 그 사이코 처거든요 당신을 이 학교에 가던 범위를 하고요 제목인데요 무사히 옥상까지 빠져나오고 말이에요 당신이 승리전입니다 승리전을 사들에 타고 이 학교를 빠져나갈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저같은 사람이 세상에 넘겨있으니까요 얘들아 뛰어내려 다같이 점핑 더 엔 엔딩 찍죠 BGE도 저러고 있어 I'm down 케미 많아요 자 이렇게 부담이 처음 같은데? 자 이렇게 돼서 네 공포탈출 네 우리는 폐교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구독하기 아니면 좋아요 버튼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뭐니?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